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여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누는 주제는 HBM과 AI 시대의 투자라는 주제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요. 해당 주제를 통해서 제가 SXL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핵심 기술인 HBM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도체 산업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특히 IC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죠. SXL에 주목해서 AI 시대의 투자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시죠. 우선 세계 주요 증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다우산업, 나스닥종합, S&P500 모두 상승 중에 있죠. 다우산업 같은 경우 4만 1892.96포인트로 플러스 0.94% 상승 중에 있고요. 나스닥종합은 18,000을 넘어섰습니다. 18,017.63포인트로 무려 플러스 2.53%나 상승하고 있고요. S&P500도 5,705.54포인트로 플러스 1.55%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니케이 상해종합 항생, 아시아 증시 상승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도 역시 유럽 증시에도 상승을 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 한번 보시죠.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들고 와봤는데 뉴욕 증시 실업지표 주목 빅컷 기대 최고점, 경신, 급반 등 출발했다는 내용 연준이요. 경제 괜찮은데 빅컷 파월 제조정 발언에 주목해야 그리고 미국의 실업수당 신규 청구가요 4개월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21만 9천건으로요. 그리고 미국의 연준이요. 0.5%포인트죠. 빅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또 추가 인하 예고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나 시대로 접어드는 초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한번 보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 위원들은 금리 수준을 표결하게 됩니다. 반기금리는 통화가치를 평가하는 1차적 요소이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금리 변화에 민감하죠.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 이 달러와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이고 낮은 경우 긍정적임을 의미한다는 사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은 쭉 금리가 올라왔다가 지지부진했죠.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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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빅컷으로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네요. 어 그래서 2024년 9월 19일 어 오늘 어제죠. 벌써 어제 새벽 KC였죠. 발표를 했는데 5% 그러니까 0.5 0.5에 대해서 빅컷을 한 거죠. 음 그리고 S&P 500 맵을 한번 볼까요? 그 빅컷에 대한 역시 금리 인하를 투자자들이 느꼈는지 지금 진짜 대다수 S&P 500 맵의 종목들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 중에 있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75% 상승 애플 3.31%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네요. 구글 1.64% 메타도 3.56% 상승 아마존도 1.57% 테슬라는 무려 5.24%나 상승하고 있구요. 엔비디아도 무려 4.69% 그리고 AMD도 무려 5.28%대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역시나 뉴트럴에서 지금 그리드 탐욕 구간으로 넘어왔습니다. 66포인트 투자하시는데 좀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HBM AI 시대의 숨은 주역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HBM은 단순히 단순한 메모리 기술을 넘어서서 AI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기존 메모리 대비 월등한 성능 그리고 효율성을 갖춘 HBM HBM은요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막대한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역량을 가진 반도체구요. 마치 자동차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HBM은 AI 시스템의 성능을 자원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었죠. HBM이 중요한 이유 AI 시대의 필수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되구요. 에너지 효율성 증대될 거고 AI 모델의 성능 향상 그리고 미래 기술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보시면 우선 데이터 처리 속도 향상 측면에서 HBM은 기존 메모리 대비 압도적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구요. AI 모델의 학습시간을 단축하게 되고 실시간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이 증대되는데 HBM은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통해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신환경적인 데이터 처리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내용. HBM은 AI 모델의 성능 향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HBM은 대규모 신경망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막대한 연산 능력을 지원하게 되고 AI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 시키겠죠. 그리고 미래 기술의 핵심으로 정리해봤는데 HBM은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다양한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I 발전과 반도체 산업의 상관관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AI 기술의 발전은 곧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뿐만 아니라 AI 연산에 특화된 GPU라든가 TPU 등 다양한 반도체 시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나 이게 또 하나의 호재죠. 반도체 산업의 상관관계 항상 말씀드리는데 최근 금리나의 시발점을 찍었습니다. 빅컷으로요. 금리나 기조는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SXL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금리나는 투자 심리를 부양하게 되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촉진해서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AI 반도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죠. 앞으로 더욱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RCE 반도체 지수와 SXL에 대한 내용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RCE 반도체 지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반영하고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SXL은 RCE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테프죠. 즉 SXL에 투자한다고 하면 RCE 반도체 지수가 1% 이렇게 상승했을 때 SXL은 3배로 상승할 수 있는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이 테프고요. 좀 더 종목 정보에 대해서 보시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률 3배 수익을 내는 이 테프 운영 보수는 연 0.76% 그리고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 0.71% 정도 되고 시가총액은 어느새 107.8억 달러를 육박하고 있고 상장일은 2010년 3월 11일입니다. 보유 중 탑10 보시면 진짜 RCE 반도체 지수,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쿨컴 등 주옥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포진해 있죠. SXL에 대해서 주봉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주봉이 최고점이 70달러를 찍었었는데 2024년 7월 8일이죠. 그리고 나서 은봉만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안 좋은 은봉이 직전에 양봉들을 다 잡아먹는 은봉이 나왔죠. 그럼 엄청난 활약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시그널인데 다행히 조정으로 끝나가는 형국입니다. 지금 첫 상 보면요. 흑산병 조정 시그널 그 다음에 적산병 다시 상승 시그널 다시 이제 조정받고 좋은 양봉이 나왔죠. 이런 은봉을 저점에서 말아올려서 절반 이상을 잡아먹으니 아마도 양양양에서 여기를 돌파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세를 또 주게 될 거고 이 최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지금까지는 좀 더 좋은 양봉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승한다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점이 아니죠.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제가 SXL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SXL에 투자하신다면 왜 투자를 하시고 계십니까? 그 부분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우선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높은 성장 잠재력입니다. AR 시대의 성장과 함께 반도체 산업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XL은 이런 성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죠. 그리고 SXL은 레버리지 제품이다. 시장이 상승할 때 더욱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면 손실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투자해야 될 것 같고요. 분산 투자 관련해서 SXL은 다양한 반도체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죠.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투자 철학과 SXL을 한번 묶어봤는데 저는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일비하지 않고 있고요. AR 시대는 이제 시작되었고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SXL은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주의해야 되겠죠. 투자 전 반드시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매즈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BM 등장은 AR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고요. 이는 곧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SXL과 같은 반도체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동반하죠. 신중하게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요. 자신의 확신이 있으실 때만 투자하시는 그런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한번 전반적으로 돌다리도 두들겨 가든 건너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